서울대학교 기독대학원생 북클럽이 제6회 기독대학원생 독서나눔 콘서트를 교체합니다. 성경적 정의와 평화에 대하여를 주제로 열리는 콘서트에서는 저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와 역사의 그늘에서 히틀러 치하 독일 신학자들의 설교를 정리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 총신대학교 신국원 명예교수와 기독 법률가회 이병주 대표가 성경적 정의와 평화, 세상적 정의와 평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주제로 특강할 계획입니다. 제6회 기독대학원생 독서나눔 콘서트는 오는 16일과 17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열립니다.